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난농장입니다. 오늘은 셔플, 스파, 슬립, 그리드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전에 제가 락을 걸어놓은게 몇개 있어서 락을 좀 풀어볼게요. 셔플 모드, 셔플 모드는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. 우리가 교재를 편집한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셔플 모드로 갔을 때는요.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. 이 앞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편집을 했죠. 자 이만큼 만졌어요. 그 다음에 눌러 볼게요. 자 껐더니 앞으로 오게 되죠. 자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B버튼으로 자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태그1 해서 뭐 어떤 스피치를 했는데 좀 마음에 들었다. 자 그럼 바운스를 해서 이런식으로 바운스를 보내주고요. 그 다음을 만지고 싶을 땐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따라 붙게 되죠. 셔플 모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구요. F1 이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F1 그 다음에 슬립은 F2, F3, F4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요. 자 슬립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져서 움직일 때 자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. 자 슬립 모드구요. 그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선택을 해놨을 경우에 한마디 단위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자 그리고요. 스팟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드 툴을 눌러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이제 첫번째 마디부터 시작이 되게 되어있죠. 자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스팟 다이얼로그 나옵니다. 자 스타트가 1번부터 자 엔드는 133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싱크 포인트라고 되어있죠. 자 다섯 마디 뒤로 뭐 다섯 마디로 옮기겠다. 그럼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다섯 마디 뒤로 넘어가게 되구요. 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자 이게 아니 세 마디째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누르면 세 마디째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자 스팟 모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.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뭔가를 사용할 때 F1, F2, F3, F4를 눌러서 사용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 자 락을 걸 수가 있어요. 자 셔플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컨트롤 F1 누르면 이제 다른 모드로 갔을 때 F1 누르면 이렇게 자 눌러도 가지가 않죠. 그 다음에 스팟 모드 같은 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옵션 들어가셔가지고요. 에디 툴 모드 키보드 락되어 있죠. 이렇게 켜주시면 자 물론 마우스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스팟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. 다만 나머지도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거나 키보드를 사용할 때 그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능을 켜주시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는 이쪽에 있는 기능,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